아 으 으 으 으 으 노래는 마지막 팀입니다 따로 하시 않지만 We are going to go now I know 2중 1중 1중 너무 좋아 2중 3중 2중 2중 3중 헬로우 아아 언제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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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들어왔어 헬로우 안녕하세요 아직 안 들어왔어 아직 안 들어왔어 아직 안 들어왔어? 자고있나? 한 명, 한 명, 한 명 헬로우 하이 헬로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 다들 자고있나요? 제가 여기 지금 찾아왔는데 숙소 맞아요 여러분들 보고싶어서 왔습니다 보고싶었다고요? 좋아서 보고싶었어요 딱 10분만 할 거예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내일 콘서트가 또 있기 때문에 배고프다 이제 얘기해도 될 것 같아 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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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먹고 있었어 미친 무슨 뜻일까요? 빨리 맞춰봐요 궁금하지 않았어요? 그게 무슨 뜻이지? 아 맞아 저희 추석 추석 때 뭐 한국에는 없었는데 케이터링에 성편이 있어가지고 달려달래 먹었습니다 기대되죠? 가족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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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사 세명 가족 응 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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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어 우리 하면 뭐해? 리사가 두명? 리사가 두명 리사가 빨리 너의 달 세컨드 리사를 불러봐 영상도 하는 것 같아요? 아니요 바람은 따라 내 맘도 따라 선아기가 내리는 나의 오후 기분 좋은 설레 운동을 매고서 더 내 눈에 뒷모습 초라해 보이지 바람은 따라 어딘가 내 맘도 따라 내 맘도 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